먹보야, 형복아 사랑이가 봐라, 급쟁이 사랑이가 봐라, 너가 보고 갚힌다. 길순아, 이리와 밥 먹으러. 이리와 길순아. 길순이도 왔다. 사랑이 좋은게 해서 따로 챙겨줘야 된다. 급쟁이 넣어서 너가 보고 봐라, 갚힌다. 어 길순이가, 응? 따로 먹어야 돼, 안 돼. 이거 싸운도 안 돼. 아줌마가 따로 챙겨줄게. 그래? 천천히 먹어. 안아. 먹고 안아. 먹고 안아. 닭가슴살. 길순이 니 보고 봐라. 먹보가 밥 먹다가 도망간다. 먹어라. 먹어라. 먹보야 먹어. 길순이 괜찮해. 길순아 니 보고 먹고 밥 먹다가 도망가버려. 먹어라. 길순이 봐라. 길순이 저, 저렇게 온다. 길순이 니가 오니까 먹보가 밥 먹다가 막 딱 째려보고 지금 앉아갖고 안 돼. 길순아 니가 요즘에 대장 노릇을 하더라. 응? 다 먹던 아들 다 쪼까내고 대장 노릇을 해. 안 돼. 사이좋게 지내봐라. 행복이다. 행복이다. 밥 먹다가 간다 봐라. 길순이 니가 온게네. 니 왜 그리 대장 노릇을 해. 응? 아 우리 길순이가 대장 노릇을 하네. 여기 옆에 물하고 먹어. 닭가슴살도 하고 이 캔하고 다 먹었네. 바로 대장 노릇을 한다. 사랑이도 봐라. 먹보하고 행복이 땜에. 저쪽으로 가삐고 아줌마가 저쪽 가서 챙겨줘야 돼. 안아. 이거 더 먹어. 안아. 닭가슴살. 더 먹어라. 캔 더 줄까? 캔 더 줄게. 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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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 더 줄게. 안아. 안아. 이거 잘 먹돼. 비싼 거 이거 잘 먹돼. 응? 잘 먹돼. 보기는 막 캔 껍데기까지 다 빤다. 다 봐라. 다 밥 먹다가 봐라. 니가 요즘에 왜 대장 노릇을 해. 응? 잘 먹 Reform. 해방을 그 empire Hermann로 które